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버븐 샌드 리턴 대표 감석 보시자 끼요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아주 간단한 영상입니다 어 하도 오래전부터 약속드렸던 FL 스튜디오 제품 구매한 뒤에 코드를 받고 나서 이미지 라인 사이트에 어 계정 만들기 가입하기와 그 이후에 제품 코드 등록 그리고 나서 어 다운로드 설치 실행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 진작에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찍는 영상이 FL 스튜디오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저희 이제 리버브가 FL 스튜디오 국내 최대한 판매 1위 업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원래 구매를 하시면 어 개인 전화번호 저장하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싹 다 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걸로 받진 않으시구요 어 제가 전자배송으로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직접 안내해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제거를 하나 뜯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메일로 미리 하나 보내놨어요 그 과정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희는 당일 발송으로 주문 체크 됐을 때 바로 코드를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드립니다 안내까지 하고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보내놨기 때문에 이메일 코드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메일로 들어가고 제 메일로 네게스 메일로 저장해 놨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을게요 저장 그 다음에 제품 코드를 바탕화면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발급을 해 드리게 되고 어 저희가 이제 발급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리얼을 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게 아니라 pfd 파일로 해 가지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여지게 되어 있느냐 자 이런식으로 코드를 드립니다 자 보게 되면 박스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fl 스튜디오가 어 박스 버전을 저희 리버브 샵에서는 제공을 하진 않아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fl 스튜디오 중고 판매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그 이제 무료 업데이트를 이제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계정에 평생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 버전 구매자가 어 잘 없어요 그 이유로 또 하자면은 박스 버전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앞에 이유들이 있는데 박스 버전을 굳이 구매해 봐야 뭐 다른 소프트웨어들 처럼 중고 판매할 때 박스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fl 스튜디오 박스가 좀 그지 같아요 어 사실 제가 일본에 예전에 갔을 때는 fl 스튜디오 박스가 진짜 두꺼워 가지고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멋들어진 박스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fl 스튜디오의 그 박스는 웬만해서는 박스를 이제 택배로 보냈을 경우에 다 찌그러질 정도로 쓰레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제가 짜증 났어 가지고 한번 항해할 뻔 했는데 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박스 버전을 안 가져가는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를 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격 자체가 전자배송이 훨씬 더 저렴하고 박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라인 사의 사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페이퍼 를 하는 이제 페이퍼의 기본 원본으로 하는 pdf 파일로 제공을 하게 되요 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다운로드 액티베이션 시리얼 넘버 라고 해 가지고 이 코드를 이미지 라인 사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구글에서 이미지 라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되구요 자 이건 엣지 니까 다른 걸로 읽겠습니다 크롬으로 쭉 쭉 쭉 이미지 라인 그 다음에 이미지 라인은 이제 애플 스튜디오 본사죠 제조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플 스튜디오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시면 자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번역기도 많이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사인 인 을 눌러 가지고 뭐 가입하거나 뭐 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이게 좀 짜증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3가지 개정 옵션을 해 가지고 가입하거나 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지 마시구요 사이트의 최 하단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리딤 프로덕트 코드 라고 있습니다 자 리딤 코드라 그래 가지고 제품 코드로 바로 등록하고 계정을 다이렉트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 녀석 잊지 마십시오 이 사이트의 최 하단에서 리딤 프로덕트 코드 를 눌러 주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두유 해본 이미지 라인 어카운트 그러니까 이미지 라인 사의 계정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죠 자 이때 계정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거에요 계정이 애플 스튜디오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미지 라인 사의 그 계정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은 뭐 대부분 제품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가입을 안 하셨을 겁니다 자 그 가정에 해 드리는 거에요 노 아이에머 뉴 커스터머 어 이거는 뭐냐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애플 스튜디오 계정이 없습니다 이미지 라인 사 계정이 자 이걸 열어 주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 아이디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미지 라인 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이메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등록 이제 할 겁니다 전체 이메일로 프로 툴즈 카카오 닷컴으로 제 계정을 새로 파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 주시고 자 퍼스트 패밀리 네임 퍼스트 네임하고 패밀리 네임이니까 처음에는 이름 제 이름은 곽기호 입니다 이렇게 영문으로 넣어 주시면 되구요 그 이메일은 곧 뭐다 계정 로그인 아이디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고 제거 적지 말고 본인 거 적으셔야 되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적을게요 이메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어주고 패스워드 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체 컨 스트롱 이라고 뜨는데 이제 뭐 특수 문자 대문자 조합해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컨펌 패스워드 한번 더 쳐 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컨 편드 아이아이 모바 16 years old 이제 16세 이상 인거 이제 컨펌 누르는 거구요 자 이거 두번째 거는 뉴스레터 이메일로 이미지 라인 사이 뉴스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어 근데 저는 안 받도록 할게요 자 아임 아임 나라 로봇 해가지고 이제 스팸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넥스트 눌러 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음 자 저는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엔터 시리얼 페이지에서 우리가 저희가 발급해 드렸던 코드 있죠 코드를 복사 붙여 넣으시고 add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자 등록 끝 계정 만들기 끝 완전 쉽죠 컨펌 자 확인 절차입니다 자 FL 스튜디오 프로듀서 에디션 V20에 박스 이제 박스가 아니더라도 박스라고 뜨죠 저희는 박스 코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뜨게 돼 있고 이쪽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요 FL 프로듀서 에디션 같은 경우에 어 그리고 시그니처와 올 플러그인스 번드 같은 경우에 제공되어지는 플러그인 개수가 다릅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FL 스튜디오의 기능은 모두 다 똑같아요 뭐 기능 제약도 없습니다 프루티 에디션을 제외하고서는 프로듀서 시그니처 올 플러그인스 번드 해가지고 전부 다 기본기는 전부 똑같구요 이때 제공되어지는 플러그인의 개수만 다른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그니처 든 프로듀서 든 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구매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1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플러그인 해당수에 따라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한번 누르겠습니다 확인 끝났으니까 자 뭐라고 나있네요 1번 congratulations 축하드리 인데요 you have successfully registered your software 제품 등록 계정 만들기 끝난 겁니다 진짜 개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떠떠떠떡 해 주시고 install your products my license 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뜨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까지도 제가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서 기호 과학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거죠 my licenses 눌러서 제 제품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 어 아주 잘 되어 있죠 자 이 다음에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다운로드 페이지는요 뭐 계정 안에서의 다운로드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fl 스튜디오 이미지 라인 사이 홈페이지에 fl 스튜디오 에서 어디서 아 여기 다운로드 탭으로 그냥 들어가셔도 되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다운로드 일단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 용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게요 어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올 플러그인스 번들 업데이트 어 그 영상에서도 이 설치 과정은 똑같이 나오는데 아마 그 영상은 올 플러그인 번들 에디션만 이제 보실 분들 보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운로드 과정까지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 받는 용량은 924 메가 정도 되는 파일의 용량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시스템 리퀄먼트 다운로드 받는 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 지식인 이라든가 외부에서 이제 질문들을 fl 스튜디오 관련된 질문들을 보게 되면 컴퓨터 사양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다 됐네 일단 빠르게 합시다 자 윈도우즈 8.1 10 또는 그 이후에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기가 프리 4기가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구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최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4기가 이상의 램을 가지고 있으면 메모를 가지고 있으면 애플 스튜디오 구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모모 파워풀 요 cpu 이 경우에 뭐냐면 fl 스튜디오를 구동하는 최소의 사양은 이렇게 되지만 fl 스튜디오 내에서 가상 악기를 얼마나 거느냐 가상 이펙터를 얼마나 거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무게 그러니까 cpu 사용량 램 사용량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사시면 그만큼 더 무거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구동하실 수 있겠죠 사양이 딸린 경우 어떠냐면은 뭐 가상 악기나 가상 이펙터를 뭐 몇개 안 걸었는데 버벅인다거나 오류가 생긴다던가 뭐 레이턴시가 너무 심각하게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이 딸린 거겠죠 이거는 이제 최소 요구 사양이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없네요 마지막에 하나 좀 특이한게 있긴 하네 인텔 앤드 amd cpu 쓰 인텔하고 amd cpu 는 지원하는데 현재 그 애플에서 새로 나온 m1 관련 a r m cpu 있죠 신형 m mcpu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원을 안하네요 여기서도 그런가 애플 실리콘 m1 언더 디벨로먼트 오제타 시그널트 퍼포먼스 이슈 그렇네요 아직 m1 cpu 애플의 m1 cpu에서는 애플 스튜디오로 구동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든 맥요이든 어쨌든 자 설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제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금작이니까 후다다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 자 시작됐습니다 애플 스튜디오 20.8 자 그리고 어그리 눌러 주시구요 올 유저스로 할게요 커렌트 유저 올리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애플 스튜디오 32비트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 체크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아시오 포올 저는 쓰지 않습니다 아시오 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깔아도 상관 없겠지만 애플 스튜디오 아시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오 포올을 대신해주는 아시오 드라이버에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현재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시오 폴을 안 까셔도 애플 스튜디오 아시오 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오 포올을 언 체크 그 세팅은 기본으로 언 체크 된 상태에서 그대로 넥스트 눌러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애플 스튜디오 본체가 깔리는 경로입니다 이건 역시 경로를 변경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기본 경로로 넥스트 고고 자 전체 용량은 지금 한 2기가 정도 사용을 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스더 64비트 플러그인 VST 플러그인 인스톨 로케이션 인데요 애플 스튜디오의 플러그인들 .dll VST 파일이 깔리는 경로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도 제가 꿀팁으로 넣어 드렸는데 기본 VST 폴더 프로그램 파일즈 VST 플러그인 쓰나 프로그램 파일즈 스테인버그 VST 플러그인 쓰나 아니면 프로그램 파일즈의 커먼 파일즈에서 VST 그 경로 말고 저는 C드라이브에 64라는 단순한 숫자로 된 64비트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 경로로 해주셔도 상관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C드라이브에서 64 에서 이 경로에다가 넣어 줄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었죠 나중에 플러그인 추가하거나 경로 찾을 때 C드라이브 선택하고 바로 제 위에 떠 있는 게 숫자 경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Next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합니다 FL Studio will be installed in FL Studio 본체가 깔릴 경로 그리고 64비트 FL Studio VSTi 플러그인 DLL 파일이 깔릴 경로 체크 됐죠? 인스톨 Let's go! 다 됐어 그 다음에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브라보 하다 여기까지 금방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뭐 그냥 보면 유치원생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는데 FL Studio 같은 경우에 시그네처 번들은 시그네처 에디션은 국내에서 에듀케이션을 교육용으로 해서 학생증만 있으시면 교직원증만 있으시면 사진 찍어 가지고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FL Studio 시그네처 교육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핵 개꿀팁 우리나라 FL Studio 유저 중에는 학생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특히 젊은 층에서 슈퍼 핫한 그런 게임처럼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 거의 한 달에 한 50명 60명씩은 계속 FL Studio 유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대한민국 FL Studio 음악 광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 멋져요 자 설치 다 돼간다 자 후다다다다 쭈루루루루 인스톨 끝났습니다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 자 FL Studio 모블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쓰실 수 있는데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넥스트 자 완성 끝! 피니쉬 끝났어요 자 FL Studio 지금 이거는 올프로그니스 번들 깔려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거 없다는 가정하에 FL Studio 20 그리고 작업표시줄 제거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작업표시줄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파일 위치를 열어서 한 번 더 체크 한 번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컴퓨터에 올프로그니스 에디션이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다 더 씌운 거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파악을 해 봐 드릴게요 파일 위치 열기로 해서 자 똑같습니다 FL Studio 같은 경우엔 제가 기존에 깔았던 시그니처 에디션에서 올프로그니스 번들 에디션을 업데이트 한 거에 그냥 덮어서 설치가 된 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언락 과정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언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쵸 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언락을 다시 한번 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프로그니스 에디션으로 이미 떠 있는데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FL Studio 설치가 끝나고 나서 실행을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FL Studio 실행 이후에 언락 팝업 윈도우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20.8 부터 이제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거 다 잊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존의 이미지 라인사에 등록된 그리고 방금 등록한 이메일 계정으로 해서 언락을 진행할 겁니다 자 프로툴즈 카카오 닷컴 자 저는 이 계정에다가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언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뚜루루루 자 The license was installed FL Studio will now restart 리스타트 리스타트 될 겁니다 자 이거 Do you want to save your current project first 인데 이 프로젝트 파일 저장 안 할 거잖아요 비어있는 거니까 No 그 다음에 재실행이 뚜루루루루루루루 될 겁니다 됐죠 꽁당무 멋지구요 자 라이센스가 어떤 식으로 잘 등록이 되었는지 체크 한번 볼게요 헬프 어바웃 자 보세요 프로듀서 에디션 V2.0 레지스터드2 기호 곽 이게 등록되어 있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FL Studio 설치의 끝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계정 두 개니까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으로 다시 언락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기존의 새로운 구매자들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리는 거에요 다른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으로 라이센스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홍당무 당근 파프리카 헬프 어바웃 자 보세요 프로듀서 에디션에 저는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멋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FL Studio 저희 리버브샵에서 정말 많은 분들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이렇게 설치 영상 드린다 했었는데 너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시는 음악들 미친 음악 기대하구요 또 요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메테오 뜨거운 마법으로 이 추운 겨울을 음악으로 녹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빠빨루 고고 고고